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미야자키 월드입니다. 미야자키 월드. 멀리 있어서 안 보이나? 미야자키 월드. 미야자키 하면 솔직히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지브리 하면 아! 그 다음에 조금 아시는 분 있을 거고 아무리 몰라도 토토로 이 정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고 난 그래도 토토로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뭔지는 몰라도 지브리 OST를 안 들어본 사람은 되게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 같은데 어디 이런 게 한의원 같은데 물리치료 받는데 이런데 지브리 음악 많이 틀어놓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코난 딱 많이 들어봤겠죠. 코난. 제 나이 위로는 코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못 들어봤어요. 코난이 뭐지? 야 나보다 잘 못 안 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코난 얘기 거의 막바지긴 해요. 제가. 제 위로는 코난 그냥 딱 아실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고작까지 그게 마지막까지. 맞아요. 그래서 오늘 미야자키 월드는 이게 작품성이 엄청난 책이고 상당히 깊은 책입니다. 상당히 깊은 책이어서 지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미야자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는 책이고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책을 정말 누가 읽으면 좋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이제 미야자키 월드, 미야자키 세계예요. 미야자키 전기가 아니라 미야자키 월드, 미야자키가 무엇을 만들고 어떤 영향을 세상에 미쳤나에 대해서 풀어보는 건데 작품을 해석해 주고 네. 작품을 많이 해석해 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유튜브 제목이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예요. 저는 지브리 작품을 반 이상은 봤는데 일단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 게 만화 같고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봤는데 소름 돋았어요. 저는 진짜 만화인 줄 알고 봤는데 만화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좀 유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브리에 관심 없거나 지브리 만화 영화를 안 보실 분들은 안 읽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시려면 넷플릭스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되게 화질 좋게 천공의 성 라프타랑 아마 더빙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라프타랑 그 다음에 생가치히로 행방불명 이 두 개 정도는 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최신 거는 생가치히로 보셨으면 좋겠고 아이들하고 토토로도 좋아. 토토로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토토로는 너무 슬퍼요 저한테. 너무 잔잔하고 근데 라프타 지브리는 다 잔잔하고 서정적인 게 큰데 토토로는 생각만 해도 슬퍼. 천공의 성 라프타는 제 한동안 최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책을 보시고 저는 그거 두 개 다 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그거를 또 한 번 봐보세요. 완전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야자키의 맨 처음에는 좀 천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야자키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몇 개 되게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약간 아 나는 이 말이 이 책이 되게 깊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읽어드리면은 미야자키는 트라우마보다 인내의 미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처를 지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니요다. 견딜 수밖에 없다. 치유할 방법은 없다. 그는 감정의 상처가 인간 존재의 기본 요소이므로 그저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게 너무 울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서 난 되게 밝고 아름답게 저는 샌가치 1호의 행방불명을 진짜 여러 번 봤거든요. 넷플릭스를 가입하자마자 다섯 번째 안으로 본 게 샌가치 1호의 행방불명을 다시 본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뒤에 가면 샌가치 1호의 행방불명의 설명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밝고 아름답고 예쁜 만화를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린 거구나. 그 다음에 제가 또 조금 더 깊은 관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야자키는 졸꾸 정신이 어마어마해 최고지. 졸꾸의 화신. 졸꾸의 화신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야자키는 전형적인 폴리메스였어요. 난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나는 폴리메스라는 단어는 진짜 몰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읽어드리면 도쿄에서 나고 자란 미야자키는 에도코라고 불리는 도쿄 토박이답게 직설적이고 적극적이며 돈 계산이 빠르다. 어릴 때부터 성질이 불갑기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대학 시절에는 주장을 굽히는 법이 거의 없었다. 비평가들은 그의 예술성에만 주목하지만 그러니까 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깨닫는 거예요. 예술가 만화가 작가 미야자키만 생각하지만 사실 영화 제작과 스튜디오 운영 예산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잘 알 만큼 심리적이다. 대학생 때 그가 아동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긴 했어도 전공은 정치와 경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형적인 폴리메스예요. 그냥 그 재무감각도 되게 뛰어났고 리더십도 되게 뛰어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 읽어드리면 재미있어. 이거 보면은요. 나는 이거가 되게 또 임팩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하고 싶고 예술에 있는 분 음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다 최고를 꿈꾼단 말이에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 떡상을 꿈꾸고 그 다음에 1학천금을 꿈꾸는 분도 1학천금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큰 부 1학천금은 좀 노력 없이 받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큰 부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속성장을 시작을 했다. 학교에서 만화를 보는 학생은 나뿐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뿐이었대요.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만화를 보는 사람은 자기뿐이었대요. 내가 사람들에게 직접 만화를 그리기도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날 바보 같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물론 이미 난 괴짜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만화의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반복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일찍 알아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쪽 동기가 가득이 차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도 거기서부터 정말 그 척박한 토양에서 싹을 틔우고 죽고 또 싹을 틔우고 또 죽고 또 싹을 틔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거목이 되고 거장이 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만 보고 결론만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외작기는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피터데로카 얘기했잖아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거라고 본인이 창조를 한 거지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이 애니메이션의 황금기를 본인이 거기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리면 그러면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나? 일치감치 만화의 잠재력을 깨달은 미야다키는 자신이 거래할 길이 만화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형기와 청소년기는 그림 실력뿐 아니라 심리적, 도덕적 측면에서도 애니메이터가 대기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책임감이 강해졌고 형제뿐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과도 협동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상의 세계에 빠지기 위해 홀로 있는 법도 익혀야 했다. 난 이게 너무 임팩트가 있었어요. 저도 솔직히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모든 이런 거 하는 일에 의사결정권자거든요. 최종이에요. 제가 최종. 근데 고작가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동레벨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는 거는 진짜 냉정하게 외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이 결정 내리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서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진짜. 근데 다 그거는 안 하고 다 왕놀이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먹는 거 그 사람이 입는 거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짊어지어야 될 짐 그 다음 외로움 이런 건 아무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책임 생각하고 권한만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좀 작품성 있는 책이거든요. 아니 이 저자분이 그 하버드대 섭박사 받으시고 그 동아시아 문학이랑 일본 게다가 수사학 교수세요. 수사. 그러니까 이게 작품 보면은 말 하나하나가 나오잖아요. 수사학이라는 것이 언어의 방법 론을 다 파악하는 건데 그래서 미야자키가 이 작품에서 작품을 통해서 투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분석을 너무 환상적으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학위적인 걸 떠나서 이분이 진짜 미야자키 완전 개찐 덕후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완전 진짜 과장해서 말한 게 뭐냐면은 그냥 덕후라 그러면 이분한테 좀 무례한 것 같아서 찐 덕후에 개찐 덕후죠. 아니 이분이 원래는 일본을 살았어. 영어관사도 원래 일본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문학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하다가 빠진 건지 그냥. 왜 이렇게 작품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일본을 미국인인데 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살았었어요. 영어 강사하면서 그 얘기도 잠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나는 이것도 또 임팩트 있는 거 있어. 친일파네. 친일파.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친한파가 있고 또 친일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친일파라기보다는 미야자키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완전 감싸요. 나도 나도 솔직히 친일파를 싫어하지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는 또 그게 나와요. 이번에 이제 천재성 첫 번째 파트에서 소개해드릴 게 아 스튜디오 지브리 연대기를 쓴 간호세이지에 따르면 작업 막바지에는 모두 잠도 자지 않고 3600개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었다. 엄청 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은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잘된 작품만 보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에 험난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내적 동기가 없으면 택도 없어요. 나 토토로가 망했다는 걸 몰랐어? 아휴. 나 뭐 토토로는 대히트다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뭐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있어요. 미야자키가 공 들인 건데 망한 게 있고 공 안 들인 게 잘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야자키 개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예요. 두 번째 소제목은 이 작품이 무엇을 함의하는가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걸 그렇게 많이 보고 여러 번 봤는데 나는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쁘고 아름다운 만한 줄 알았는데 아 난 진짜 그게 놀라워.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미야자키 작품 대부분은 어떤 이런 기조를 갖고 있고 테마를 갖고 있냐면 미야자키의 가장 비극적인 작품들에서도 등장인물들은 인내한다. 상실의 세계나 초현실 세계에서 미야자키는 그저 탈출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희망과 행동의 기폭체를 심어 놓는다. 이런 점에서 그는 수동적 자세와 체념으로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는 대신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인물들을 통해 저술가 데이비드 앵이 앵과 데이비드 뭐예요 이름이 가잔지안이 말한 애도의 정치를 구현한다. 뭐 우리가 애도의 정치를 이 정도로 깊어요. 그래놓고 제가 다시 하울의 성이랑 그 라퓨타를 다시 봤는데 보이더라고요. 읽고 보니야 보이더라고요. 놀랍게도 보이더라고요. 오늘 영상 제목처럼 아 나 진짜 소름돋았어. 이거 읽고 다시 보니까 너무 다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읽으면 또 일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읽어드리면 그는 우스노미아에서 한밤중에 벌어진 끔찍한 혼란과 상실을 축소하지 않는다. 대신 책임감과 공동체의 의식 용기가 제 역할을 하는 인류의적 상호작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야자키는 뭘 봤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있죠? 반일 감정이 어마웁니다. 저도 어마어마해요. 그거에 대해서 축구는 꼴찌에도 일본한테는 지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일단 깔볼고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보다 못 살 때도 GDP가 훨씬 작을 때도 지금도 작잖아요. 아 근데 이제는 1인당 구매력으로 이겼잖아. 1인당을 이겼지. 우리가 이겨낸 거야 나는 그거에 대해서. 1인당을 이겼지. 기술력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일본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게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온 트라우마가 너무 크거든요. 진짜 식민지에서 났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나락을 뺏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예요. 일본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는 이게 놀랐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일본은 해폭탄을 맞은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다른 트라우마예요. 이거는 지옥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한테. 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지옥이었지만 이거는 그냥 진짜 지옥. 지옥이 존재한다면 인간 세계의 아수라장이 아니라 지옥이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데 과연 이런 건가 이 정도야 싶을 정도 지옥을 경험해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넷플릭스에 뭐가 떴길래 쭉 봤는데 무슨 일본 침몰인가 일본 멸망인가 무슨 그런 만화가 떠서 쭉 봤는데 너무 지옥 멸망 내가 너무 만화가 충격적인 거예요. 난 재밌어서 본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해서 내가 고객님도 형 한번 봐봐. 아니 나 안 봤는데 보다 포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안 되겠더라고. 네 얘기하는 것만 내가 들을게 들었어. 근데 죽는 사람이 영화에서 시나리오상 죽어나가는 그냥 1표만 봤구나. 1화만. 너무 황당하게 쉽게 쉽게 많이 죽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자연재해 지진과 지진과 해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미야자키가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를 되게 많이 방향해서 되게 반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 혐오해요. 전쟁을 엄청 혐오해요. 더 화려하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그 전쟁의 정란함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많은 사랑을 받은 세 번째 장편 이웃집 토토로야말로 감독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현실과 그곳에서 도피하게 해준 판타지를 가장 훌륭하게 조합한 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슬프다. 괜히 슬픈 게 아니었어.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미야자키 생애도 좀 나오는데 엄청 이렇게 연결돼 있죠. 뭐냐면 되게 유복했어요. 유복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절정했어. 엄마가 또 아팠고 그래서 그게 다 만화로 이거를 승화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 근데 그 아픈 엄마는 은근히 대장부야. 그래서 그래서 미야자키는 할머니들이 대장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엄마를 반영시킨 게 많대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나는 또 놀랍더라고. 여러분 진짜 라퓨타가 87년 작이에요. 난 놀랐어. 나보다 5살 어리더라고. 진짜 놀란 거예요. 근데 지금 봐도 그림이 아름다워요. 근데 아 이거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예술가나 무슨 창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나 뵈야 되는 게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특히 미야자키는 1989년에 만든 마녀 배달부 키키의 배경인 코리코는 그가 린드 그랜을 만나는 길에 들른 스웨덴 도심 비스비아 스토클룸에서 영감을 얻었다. 미야자키는 유럽을 반했고 이후 유럽의 배경과 사람들은 미야자키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기 보면 되게 아름다운 이렇게 성 같은 게 많았는데 그거를 막 상상 속에서 그린 게 아니라 유럽에 가서 관찰을 하고 그린 거더라고요. 더 웃긴 건 거기 린 누구죠? 린드 그랜. 아마 이 사람이 빨간머리 앤 그거 아 맞아 맞아 원작자 그거 좀 따로 뺀지 맞은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준비 안 했는데 바로 즉흥적으로 읽어 읽은 건데 생각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시나리오들이 다 그냥 직접 쓴 건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되게 소설이나 원작들을 아니면 고정 같은 거를 트위스트 한 게 되게 많고 정말 놀라운 거는 트위스트를 너무 180도 해갖고 원작을 넘어서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완전 기존의 작품을 연구해서 새로운 작품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153쪽으로 가면 이것도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죠? 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플레임이 맞아. 나우시카가 그러니까 저도 다 봤어 이거요. 근데 맞아 거기에 막 보면 곤충들 막 큰 거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괴물이라고 괴물은 아니고 곤충이라고 생명체 인간이 아닌 생명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SF인가 보다 그러고 보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곤충과 식물을 탄생시키며 다층적인 생태계를 생생하게 그린 미야자키는 자연의 시름에 귀를 기울이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표하는 생태주의라 감독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나우시카를 만들게 된 계기도 인간과 환경을 모두 괴롭힌 화학약법 중동사건을 비롯해 1950년에서 1960년대 일본을 강타한 여러 환경위기였다. 나는 이런 거 이런 뭐 근데 되게 그러니까 철학적인 감독이어서 놀랍더라고요. 깊이가. 여기 저자분은 미야자키를 작가주의 작품을 쓰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신박사TV니까 큐블리케이션이니까 좀 깊은 얘기 마지막 3번 챕터는 그러면서 일본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 나누고 끝날 건데 뭐냐면은 여기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퓨타가 나우시카의 흥행에 그러니까 바람에겐 나우시카 흥행에 약 3분의 2 수준으로 기대 못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미야자키는 절망했고 그는 전형적인 공상각이나 판타지 애니메이션의 슈퍼히어로가 아닌 평범한 소년이 주인공이었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전혀 복잡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다 사후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일본 많은 애니메이션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디테일이 강하고 훨씬 세밀해요. 근데 그러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를 재패했냐 이제 아니거든요. 오히려 K웹툰이 지금 북미 유럽 시장으로 휩쓸고 있고 지금 초입부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작했고 이제 시작이야. 넷플릭스 그러면 여러분 J드라마가 막 뜨던가요? 전혀 안 떠요. 심지어 일본의 넷플릭스에도 상위권의 K드라마가 압도적이에요. 요즘에 또 K드라마 원작이 다 웹툰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K웹툰 그 자체를 자유는 게 아니라 게이트키퍼가 사러져서 좀 마음대로 올려도 되고 작품성 떨어도 되니까 스토리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작품이 말도 안 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작품 갭수가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사람들이 스토리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예쁘게 카드 뉴스 만든다고 카드 뉴스가 잘 되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영상에 막 뽀샤시노크 한다고 잘 되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일단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스토리를 풀느냐가 전부예요. 전부. 진짜 전부예요. 전부. 그 정도기 때문에 이 근데 이거 쫙 읽어보면은 미야자키가 망한 거랑 소니가 망한 거랑 일본이 망한 맥락이 똑같아요.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 트라인 에러가 빠른 속도로 슉슉슉슉슉슉 대야 되는데 슉슉슉슉슉슉 대야 되는데 어때요? 그게 안 되고 계속 이런 사후 해석을 하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OLED 할 때 제가 7년 전 8년 전만 해도 리버스 엔지니어로 해서 소니 OLED를 까보면은 삼성 거보다 공정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5 마스크 쓰는데 걔는 12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스크가 12 마스크라는 건 근데 우리는 5번만에 화질은 똑같은 수준에서 나오는데 얘네는 안에다가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안 하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거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리면 미나키가 지브리로 독립한 다음에 계속 망한 다음에 오히려 힘 힘 힘 들드리고 되게 피곤한 가운데 셌던 게 키키거든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게 터지면서 완전히 전성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를 내가 대박 이것도 잘 될 거야 라고 전혀 상상 못했고 이미 지쳐서 심지어 키키가 안되면 우리 그만두자 할 정도였어요. 우리 더이상 하지 말자.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키키가 그냥 떴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진짜 여기 리마커블한 게 나오는 거면 여러분 가오나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생가치로 해서 검은색 이렇게 귀신 같은 건데 마스크만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금 주면서 사람 잡아먹는 게 코스프레가 많아가지고 신설계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오나시가 거의 최고 그 유명 캐릭터 뭐 20위 안에 들 거예요. 지브리에서 왜냐하면 지브리에 수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투표하면 가오나시 나 솔직히 20위는 내가 너무 얕잡아 본 것 같고 5위 안에 든다고 봐요. 근데 그 가오나시가 어떻게 탄생했냐. 막 그러면은 미야자키가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고심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었냐. 읽어드릴게요. 가오나시는 마감이 다가오면서 초조해진 미야자키의 머릿속에서 거의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본인도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냥 맞아요. 작품, 구상, 철학의 반영 이런 거는 그냥 넘사벽 천재예요. 천재 오브 천재. 근데 비즈니스 바이럴 돈 이 매출의 관점에 왜냐하면 여기서 마케팅 부서들이랑 엄청 싸워요. 심지어. 막 장난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마케팅 부서들이랑 몇 살 잡았어. 미야자키 그런 게 다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아직도 일본도 똑같이 5, 60대가 돈을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결정권자들이 우리나라는 복잡기라는 건 몰라도 아 이런 분위기구나 체감한 의사결정권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일본은 그게 없어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함부로 못 이겨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그래도 졸구라는 이 뭐지 안티프레질 전략 중에 훌륭한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결국 터졌기 때문에 유지된 거지 만약에 중간에 진짜 자기 생각들 안 되는 걸로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였지 그냥.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책은 여러분 이 미야자키 월드는 큐빌리케이션 최초로 읽지 않아야 되는 분을 한번 이거 거의 최초일 거예요. 여기까지 벌써 찐졸꾸러기니까 이걸 안 읽어야 되는 사람은 지브리를 본 적이 없거나 앞으로 볼 마음이 없는 분들 읽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마다 기호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림품은 되게 싫어하는 그림품일 수 있어요. 본인이 이거 안 땡기는데 그런 부분은 읽으시면 안 돼요. 지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 읽지 마세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깊게 달았기 때문에 공감도 전혀 안 될 거고 이 사람이랑 우리를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일본 얘기 나오면 별로 싫어한다. 일본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읽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좀 애니메이션에서도 특히 지브리에 관심이 많고 이런 창작에 대해서 깊게 이해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 잔치 평가가 매우 좋은 책인데 냉정하게 저는 솔직히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이건 작품성 때문에 산 거지 팔려고 산 책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번역 장난 아닙니다. 번역은 진짜 작품성 때문에 산 책이지 이런 거 팔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중간에 중갈보다 번역값은 다시 한 번 봤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읽지 않아야 되는 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렸죠. 읽으실 분들은 정말 즐겁게 읽으시고 꼭 이거는 뭐랄까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만화랑 꼭 같이 가야 됩니다. 넷플렉스이시면 네. 만화랑 꼭 같이 가야 돼요. 아닌 분들은 절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괜히 또 이 새끼는 책 소개놓고 별론에 그럴까 난 그런 용도 재미가 하도 없어. 너무 싫어하는 그런 거 왜냐하면 책 수준이 높아서 왜냐하면 여러분 철학 얘기 나오고 너무 맥락적이에요. 극히 맥락적이어서 그냥 작품을 안 보면 이거를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환경, 인권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환경, 인권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되게 진짜 고품격적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오늘 진짜 이 미야자키 월드 정말 간만에 저도 이것 때문에 그 한 3, 4편 다시 봤거든요. 4편 다시 봤구나.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토토로노 조금 다시 봐도 슬프서서 보다 말았어요. 3.5편 봤구나. 근데 아무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라퓨타랑 쌩과 지휘로 하울의 성종도 이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랑 고약가님은 다음 시간에는 작품성 했으니까 돈 버는 얘기로 찾아올 겁니다. 맞죠? 돈 버는 얘기? 실험책 맞죠? 아니죠. 결혼책이죠. 결혼책은 지난번에 한 거죠. 아 맞다 맞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미리 찍어놔서 헷갈려요. 다음 책은 돈 버는 거 맞죠? 맞습니다. 다음 책은 실험에 관한 책인데 돈 버는 실험에 관한 책인데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우리 영상 찍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리 찍어놔서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